소실 공격 아 첫번째 한국의 그래서 stellung 저희가 정말 ep 운영하고 있는 클레이킹봇은 체폭 기능을 강화한 로봇으로 악기에 대한 설명이나 국악에 대한 국악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국악 관련 정보를 체폭 기능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이, QI! 잠시 후, 이 소리가 나면 말씀해 주세요. 가야금이 뭐야? 국립국악원의 가야금 악기 정보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가야금 연주를 들어보실 수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국악과 친해지기 탭을 들어가시면 국악의 다양한 매력을 알아보세요. 우리 음악 감상악기와 악기 이야기 듣기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우리 음악 감상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악의 종료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 번 우리나라 국악을 알아볼까요? 우리 단원들이 연주한 영상 중에 주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치 타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국악의 종료대해 제가 이번에 큐레이팅봇을 제작할 때 국악사 연표를 조금 더 재미있게 들려주고자 기획을 했는데요. 국악의 역사 들려주고 싶어요. 국악의 역사를 제가 직접 동행하며 해설해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해 주세요. 시기별로 주요했던 국악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과 음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나중문 옛날로 떠나볼까요? 저를 따라오세요. 국악 박물관에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 많이 보고 들으셨나요? 지금부터는 우리 국악의 역사를 소개하려고 해요. 음악은 언제, 왜 생기게 된 걸까요? 한국의 고대 음악을 살펴볼 수 있는 옛날로 가볼까요?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해요. 지금처럼 튼튼한 건물도 하고 춤을 추면서 하늘의 소원을 빌렸대요. 왕의 흉내나 자체에서 문학과 춤... 풍류관과 음악이나 판소리와 창극 같은 경우에는 수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청각장애인분들이, 사회적 약자분들이 박물관을 관람하셨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조선시대로 떠나볼까요? 큰 전쟁을 겪은 후 조선에선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잘못된 제도는 고쳐나가고 여러가지 산업도 발전했죠. 충전기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잠시만 뒤로 물러서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